한글 용사 아이야 아이야 우리가 바로 모금 용사 아이야 잠을 만나 함께 한글 만들지 뿅망치로 아 어 오 우 대극복으로 으 이 으 이 두메랑으로 야 여 요 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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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떤 이야기 일까요 어둡다 혼민 정음 이제 잘 시간이야 잘자 너무 어두워 어둡다 까 알아 할아버지가 주신 등을 켜자 그래 기다려 빨리 와이 알았어 오 찾았다 빨리 와이 thrill thrill thu cher 바꿔라 한글! 환해졌네? 오로라도 안보여 어둡다가 사라졌어 어두워야 오로라가 잘 보이는데 우리는 어둡다가 필요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어? 이? 야! 혼민정은 안녕? 안녕 무슨 일이니? 너무 환해서 오로라가 안보여 어둡다! 어둡다를 찾아줘!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어둡다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꾸라 한글!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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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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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좀 봐. 들어가보자. 내가 앞장 설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 조심해. 어? 곳곳에 함정이 있어. 흥미진진한데? 조심해.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함정에 빠지고 마라. 어? 저기에 한글이 있어.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뭘 망설여. 우린 용감한 한글 용사라고. 서두르지 마. 조심조심 다가가자. 천천히. 조심조심. 답답해. 이렇게 가면 빠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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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사가 함정에 빠졌어. 이 용사 괜찮아? 난 무사해. 내 걱정은 말고 한글을 부탁해. 빨리 한글을 찾고 이 용사를 구하러 가자. 이제 다 왔어. 천지? 어림없다. 내가 너희를 한글과 멀어지게 할 것이다. 어? 오른쪽! 우리가 옆으로 가고 있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언제까지 오른쪽으로 가야 하지? 천지의 오른쪽 공격 때문이야.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자. 응. 오른쪽에는 왼쪽으로 맞서야 해. 응. 오른쪽에는 왼쪽! 왼쪽! 성공이야. 한글은 내가 가져올게. 헛! 나와라! 아니, 나의 오른쪽 공격을 왼쪽으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오! 간다! 한글 어둡다가 파괴됐어. 괜찮아. 내가 뿅망치로 우리를 쓸게. 승차장, 한글 절인! 셔서. 한글 절인! 어둡다! 저장 완료! 어둡다! 국민적음의 손으로! 어둡다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계에 넣으면 어둡다 무슨 말일까 빛이 어둡다 어둡컴컴 어두운 불빛 어둑어둑 불빛이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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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예쁘다 예쁘다 이제 자자 자자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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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배고파 한글 어둡다 먹어야지 냠냠냠냠 어둡다 오잉 한글 어둡다가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어둡다 어둡다 순서대로 써볼게요 이응이 어를 만나 어 디귿이 우를 만나 두 두가 받침 비읍을 만나 둡 디귿이 아를 만나 다 어 둡 다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어둡 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어둡 다 끝 끝 다음 그림에 어울리는 말은 무엇일까요 방이 어둡 어둡다 방이 화나다 어둡다 어둡다 훈민이와 정음이가 불빛 놀이를 해요 어둡다 어두워서 빛이 잘 보여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바꾸라 한글 어둡다가 사라졌어요 천지가 오른쪽으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왼쪽으로 막아냈어요 한글 어둡다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어두워졌어요 빛이 없으면 어두워요 빛이 없으면 어두워요 빛이 없으면 어두워요 한글 용사 한글 용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